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기였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Finance, Accounting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드림하울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방송입니다. 교육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by entertainment purposes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1월 14일 목요일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4시고요. 지금 한국은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6시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낮 1시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 흐렸습니다. 약간 의심년스럽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10도도 안 되는 게 추운 날씨였죠. 자 오늘 주식시장도 같이 얼어붙었습니다. 자 오늘 다오가 43,750.61로 0.47%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전에는 조금 다오는 잘 버티는가 싶더니 결국 장막판으로 가면서 계속 하락을 하였고요. S&P500도 5,949.17로 0.60% 하락을 하였습니다. 장중간에 좀 반등을 하나 싶더니 결국은 우하향하면서 꾸준히 계속 떨어졌고요. 자 오늘 나스닥도 이제 19,112.07로 0.62% 하락을 하였습니다. 나스닥은 오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였고요. 러셀 2000이 특히 많이 떨어졌죠. 2337.04로 1.36%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지금 부담이 되죠. 빅스 지수도 오늘 0.78%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제 거의 바다까지 13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오늘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안정성이 거의 고점까지 왔다가 자 이제 다시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은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옵션이 많이 정리되면서 주시장에 약간 풀백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일단은 금리가 오늘 BPI 물가 지수가 나오고 조금 이제 떨어졌습니다. 12월 달에도 금리를 내리겠다고 생각을 했죠. 어제 CPI랑 같은 맥락이었는데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져 있는가 싶더니 다시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10년 물이 4.44로 보아콘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2년 물은 4.34로 6BP나 상승을 하면서 1.4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오고 달러가 106.83으로 0.42%가 올라오면서 지금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달러가 올라온 이유는 일단은 뭐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물가 지수 자체가 PPI가 0.2%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이 0.3%가 올랐죠. 예상에 부합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자 그래도 어제 CPI처럼 이제 물가는 이제 금리는 12월에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시에 제롬 파월 연준 위장이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월 위장이 경기가 여전히 너무 좋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위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경제가 우리가 급하게 금리를 내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경제의 그런 강한 힘이 우리에게 조금 무리 결정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들 12월에 금리를 내리겠다고 생각해서 80% 이상의 확률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 BPI 나온 이후에도 70% 이상의 확률이었는데 지금 58.9%로 확률이 더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좀 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금리도 더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금리를 한번 내리겠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나 금리를 한번 내리고 4에서 4.25%로 38.2%죠. 내년 12월까지 3.74%까지 29.10%의 확률로 두 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금리도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함께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옵션 만기일과 겹치면서 시장의 PO&그리드 인덱스도 이제 69에서 61까지 결국은 내려왔습니다. 수학기간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열기간에서 벗어난 거죠. 주식시장은 이미 월요일부터 과열기간에 들어가 있었는데 과열기도 좀 빠지고 어떻게 보면 풀백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들이 대부분 빠졌고요. 특히 테슬라, 아마존, 구구, 일라이릴림 이런 산업재라든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옵션이 정리되면서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전문가들 나와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풀백이 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정은 10% 이상 떨어지는 거지만 풀백은 10% 이내에서 몇 프로 정도 풀백이 일어났다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S&P500도 15일 동평균선까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주식들이 15일까지 지금 약간씩 밀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결국 올해 말까지는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약간의 풀백이 있은 다음에 또 이런 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윌슨이죠. 모건소의 마이클 윌슨 또 나와서 6,100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풀백이 있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6,100까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또 희망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옵션 만기일과 함께 약간의 풀백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5일이 약간 깨졌죠. 근데 15일까지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눌렸다가 좀 기회가 되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그 기회를 생각을 하면 토요일날 좀 장기적인 얘기 드리겠지만 뭐 다음 주에 NVIDIA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00개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4,110개 종목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상태도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전기차들이 오늘 많이 이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기차들 보시면은 오늘 예를 들면 일단은 이제 테슬라가 떨어진 이유가 중국이 오늘 이제 또 지수가 더 떨어졌죠. 이제 트럼프의 무역장벽과 견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떨어지면서 중국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거기에 뭐 니오나 샤워펑도 3%, 4%, 5%씩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오늘 전기차들이 많이 떨어졌죠. 루시드 4%, 테슬라 5.77%, 뭐 리비아는 14.3% 거의 폭락 수준이고 자.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자. 이유가 보시면 알겠지만 포드하고 GM은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네. 이 이유가 오늘 이제 미디어에서 약간은 이제 공말도들과 함께 나쁜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로이터가 항상 테슬라를 공격을 했죠. 여기서 트럼프의 트랜지션 팀이 자. 바이든의 전기차 크레딧 7500달러 크레딧을 킬. 아예 없앨 거다. 어떤 요건을 강화시켜서 받기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앨 거다. 이런 기사가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7500달러 크레딧을 없애고 이제 당연히 전기산업이라든지 배터리 산업 이런 데에 있는 보조금까지 다 없앨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차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이제 테슬라도 좀 큰 영향을 자.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와이트하우스가 이제 전기차 크레딧 없앴다. 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서 자. 지금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유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저희는 알고 있죠. 뭐 7500달러 크레딧이 없어도 테슬라는 경쟁이 가능하고 오히려 경쟁적 우위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들은 지금 아마도 이제 포드라든지 GM이 더 수혜를 입지 않겠냐. 자.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덜 빠진 이유가 있고요. 네. 하지만 방금 얘기 드렸듯이 각 주에서 지금 뭐 메사스제스 같은 경우에는 만 천 달러까지 텍스크레딧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별로 여전히 텍스크레딧 뭐 뉴저지도 4천불 정도 되죠. 네. 그게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경쟁에서도 더 살아남을 수 있겠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텍스크레딧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기 전에 또 테슬라 판매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죠. 이런 기대감도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블룸버그도 이제 공격을 했는데 과연 이제 일란 머스크의 닫지죠. 디발먼트 오브 거븐 인피션스의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진짜 뭘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의문에 블룸버그 기사도 오늘 나와 있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의 예산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일란 머스크가 뭐 제시하는 대로 트럼프가 다 할 수는 없을 거다. 이제 이런 게 기사의 골자입니다. 자. 맞는 말이긴 하는데 이제 이걸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제 덜 쓰고 2 trillion 달러 줄인다고 하는데 2조 달러까지 이제 줄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생기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제프리스에서 목표 주가가 또 이제 하나 더 나왔는데요. 자. 이유가 자. 이제 195불에서 이제 300불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제프리스가 지금 굉장히 경쟁적이고 이제 규제 완화되는 것이 뭐 이따 이런 배터리라든지 메가팩이라든지 이제 에너지 산업을 하는데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자율주행 얘기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보다는 좀 낮죠. 300불까지 올렸고 자. 테슬라도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옵션이 좀 정리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옵션들을 매 사서 이제 들어오거나 다음 주에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비표 슈퍼차저 캐비넷을 또 발표를 했죠. 이게 속도가 500kW씩 충전이 되는 엄청난 속도의 버전4 네 번째 버전의 슈퍼차저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매가 이제 세미 트럭이라든지 큰 트럭은 뭐 사이버 트럭들이 와서 충전을 해도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20분 이내로 또 충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미디어들과 함께 공매도도 더 들어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다커플은 62%지만 전체적으로는 2.7%밖에 안 개 있었죠. 자. 아마 같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의 페닉스에도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익실현도 좀 나오고 자. 이런 걸로 떨어졌다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반도체는 좀 잘 했습니다.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금리 상승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asml이 장기적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90% 올라갔고 박스권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Qualcomm도 2.21% 올랐죠.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0.33% 올랐습니다. 자. 필라데이피어 반도체 인덱스는 0.06% 떨어졌는데 smh는 0.2% 이제 etf는 좀 올라갔고요. 자. 잘했고요. 그 다음에 쇼핑 쪽은 뭐 계속 연말을 맞이해서 계속 잘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메이시나 지폴레3에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맥도날드, 피엔지, 펩시코 이런 것들 잘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크록스 같은 것도 자. 아침에 저희가 장전에 얘기를 했는데 자. 크록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글프로 또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들 뭐 여전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가치주들은 잘했고 그 다음에 지금 ai 쪽에서는 오늘 사운드하운드 좀 반등을 했고요. 네. 애플이 오늘 좀 올라갔는데 자. 오늘 일단 asm 장기적 전망 자. 얘기 드렸고 자. 애플은 오늘 보안 시스템을 더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iso 18.1 를 통해 가지고 조금 보안 체계를 더 이제 강화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36% 정도 자. 올라갔고 Foxconn의 실적이 잘 나왔죠. 예. 그게 지금 뭐 예. Qualcomm 하고 애플 실적 올라가는데 저 도움을 많이 주죠. 예. 그래서 자.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자. 오늘 이제 디즈니가 많이 올랐죠. 디즈니가 스트리밍 서비스 이쪽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늘 디즈니가 좀 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증강현실 쪽에서는 예. 이게 잘했고요. 자. 그거 외에 오늘 이제 핀텍 쪽은 예. 오늘 JP모건하고 벤커버메크를 잘했고 나머지 핀텍 쪽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도 약간 조금 거품이 조금 예. 꺼치면서 자. 비트코인 8만 7,000불 자. 에더리엄도 3,091불로 1,093%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것도 조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아침 또 라방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곧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중요한 게 소매 판매가 나오면서 조금 소매 판매가 좀 적게 나오면서 내일 좀 시장의 금리라든지 이제 달러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 내일 아침 라방에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고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평가 넘치기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자.